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10편, 19편에서 27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율법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세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오래전 모세의 당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이세에게 모세의 오경을 배운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오경에 근거하여 역경의 시간들을 견디어냈고 이제 다시 그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곧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험허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가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총이며 사랑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말은 처음에는 다윗이 그리고 천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다윗은 마치 엽의 경우처럼 자신의 부르지짐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깊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다윗의 부르지짐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다윗은 메시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시를 짓습니다. 다윗의 10편 22편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10편 23편은 목자되신 예수님, 그리고 10편 24편은 영광의 왕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깊은 탄식이 쏟아집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이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지져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려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10편 22편의 말씀처럼 천년 후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또한 다윗은 적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는다고 탄식합니다. 이 일 또한 천년 후에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나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놓고 제비뽑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10편 18편에서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목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목자 출신으로서 목자가 얼마나 정성껏 양을 돌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찬양시인 10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돌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물매질을 연마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물매 솜씨로 양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네번째 포인트, 다윗은 만굴의 여왁께서는 곧 영광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이자 제왕시인 10편 24편에서 다윗은 영광의 왕 예수를 노래합니다. 10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교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즈음에 드린 감사의 찬양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언약교를 불레새색에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던 언약교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신 날 다윗은 매우 기뻐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 10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편 다윗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쓰인 답관체의 시입니다. 이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로 머리를 밟아가는 형식이라는 뜻처럼 각행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렛베뜨키멜 딸렌 순서 예를 들어 기형,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생각한다면 갈 것이다, 나갈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등으로 배열하여 쓰는 형식의 시입니다. 10편 25편과 34편, 119편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등이 이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탄원시인 10편 25편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원수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죄악도 범하지 않아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극률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0편 20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소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10편 21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묻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명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0편 22편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우려하고 우려하였음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지져 구원을 놓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애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죽게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애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찬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이 것이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고차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오.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미여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10편 23편 다위세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4편 다위세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도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도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돌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돌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굴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10편 25편 다위세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닥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 싸우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원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원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질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10편 26편 다위세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암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가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0편 27편 다위세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